K-POP은 우리 손에 두 분 다 K-POP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? 아니면 아이돌 준비를 하셨는지 저희가 동화방송예대에 CC인데 CC! 이제 두 달 정도 돼요 진짜요? 네 완전 새싹 새싹이시네 저 땐 다 좋을 때죠 두 달이면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을 때 아닌가 올해도 좋을 때 제가 K-POP과를 전공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실용음악과 전공이에요 오늘 춤추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맞네요 현숙 씨 그러면 춤 솜씨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정말? K-POP은 우리 손이니까 한번 봐야지 이것도 앞보는 손이잖아요 떼서 보이시네 제가 그래서 라치카 가비님 안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가요? 어떤가요? 원작자 앞에서 보여주시죠 감사합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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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오 무대까지 오 떨리겠다 화이팅 잘 컨택했어 아이 컨택했어 잘한다 잘한다 온몸으로 끼를 발산하시는데? 가비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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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 가야지 틀리고 있었잖아